2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정반대 방향을 이렇게 가르키고 있대요. 이때 평각을 이루는 시각은 평각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각도가 180도가 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180도가 되었다라는 거는 각각의 각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180을 지우고 이 180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얘가 몇 분인지 아나요? 모르죠? 지금 이 시간이 3시 X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쌤 3시인 건 어떻게 아세요? 3과 4 사이에 있잖아요. 시침이. 그쵸? 그러면 3시 한 40 몇 분 근데 이제 친구들 이상한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걸 읽었더니 하나 둘 셋 넷 50, 49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얘가 49분을 읽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시 X분이 되었을 때 저랑 하나씩 한번 해볼 겁니다. 분침이 움직인 각도를 찾을 건데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요. 1분에 6도씩 X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6X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침이요. 요기를 출발해서 얼만큼을 움직인 거냐면 이만큼을 움직인 거예요. 요까지 괜찮나요? 이게 몇 X라고요? 이게 6X예요. 요 각도가 6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구를 빼면 이 10이라는 거에서 이만큼 이 씻침이 움직인 거리만큼을 이만큼을 빼면 남아있는 요만큼이 180도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씻침이 움직인 거를 뺄 건데요. 얘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출발을 3에서 한 겁니다. 얼만큼? X분만큼을 3에서 이동한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미 몇 도를 와 있었던 거예요. 90도를 이미 와 있었던 거죠. 30도 30도 3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때 전체 씻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씻침이 이동해서 이루어낸 각을 한번 보면 90도에다가 시침은 1분에 0.5 외우셔야 됩니다. 시침은 1분에 0.5씩 X분을 움직인 게 되는 거죠. 여기가 0.5X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색깔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가 0.5X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 결론적으로 분침의 전체 이동거리에서 이동각에서 6X에서 빼는 거예요. 90 더하기 0.5X를 뺍니다. 그러면 이게 180에 해당하는 평각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X 빼기 90 빼기 0.5X는 180이 되는 거고 5.5X가 보이시나요? 넘어가면 270이 됩니다. 자 X를 구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5.5분에 270 이런 숫자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괜찮아요. 위아래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270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얘를 5로 약분을 할 겁니다. 11분에 5로 약분을 하면요. 5.5 25 가 되겠고 11분에 54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50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구하게 되는 거다? 시각이 몇 시 몇 분이냐 라고 했죠. 답을 제가 요 아래 있다가 적겠습니다. 3시 x분이 이니까 11분에 540분 이라고 적을 거예요. 선생님 이런 답이 있나요? 네 이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9분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대시 11분에 540분이라는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180도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미세하게 남아 움직였기 때문에 180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뭐다? 분침이 움직인 거에서 시침이 움직인 걸 빼는 건데 이동한 거리뿐만 아니라 이미 와 있었던 몇 도까지 90도까지 빼는 것이다 라는 거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되겠죠?